아 부탁했습니다. 야 날씨 좋다. 날씨 좋다. 할만해? 할만해? 좋아. 근데 우리 저.. 오늘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난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 녀석? 세븐 녀석 앤 원 프린세스. 우리 여섯 명이야. 저녁에 있어있는 걸까요? 아니? 아니... 저녁에 있어오래요. 저 가고있는 척이야. 자, 조킹이야. 여러분은? 자,에는 이 척이야. 그러나 다음 봄 중. 진짜 그렇군요. 아 정말? 그래 wi-워녜 그래보여요. 아니... 이분이 올라오고 여자 부딪히신다. 족킹이야 족킹. 미국이 좋아. 미국이. 근데 굉장히 지금 국적이 다양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나리 네이션. Germany. Germany. 네. 아 미국. 그리고 호주! 인디야. 인도! 인도! 인도 카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투자은행 직원들. 투자은행 직원들이구나. 그래서 의자 위에 앉는 분이 저 여자분. 여자분은 어디? 홍콩. 홍콩. 아니 근데 이분은 여기 옆에 뭐 문신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 약간? This stands for USMC. United States Marine Corps. 그래. 예비 형님들 출신이야. 난 미국에서 MC 한다는 줄 알았는데. 예비 형님들 출신이에요. 못 알았는데 머림만 들었어. 예비 형님들한테 부탁드려가지고. 미국 MC? 아니 근데 Strong People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할 만하지 않아? 인도. 한국 사람마다 골프 산가봐요. 이런 사람이 뭐야? 이런 내 사람이야. 아니 나는 첫째 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뭐야? 한국 사람마다 반가워 사는 거지. 아아아아. 궁금한 게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 13분? 최고 기록이 13분이라고? 평소에 연습할 때 그냥 평소에. 평소에 연습할 때 13분 정도.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한테 좀 기술 같은 걸 좀 보내줄 수 있는지. 예 그럼요. 이분이 전문가니까. 그렇죠. look at them how to do this. number one rule just keep running 생각해. 그럼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 accuracy은 우리도 하고 싶은데. bike running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인도 fil 라는 거지?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Let's go, let's go! Come on! I'm not heavy. Go, go, you can do it! Come on, guys! Alright! 많이 밀어내네. Alright, thank you! It's not getting it to you today. 아니, 벌써 이렇게 통영이 되죠. Why? What's wrong? Oh my God! Well done, well done! 이런 케이스? 그냥 뛰는 거 보는데? 아니, 되게 힘들어 한다. 빠른 거. 빠른 거야? 너 그냥 뛰는데 힘든 거야? 못 따라가겠어. You next? Next. 뭐야, 형준이가 타는 거야? 야, 너 뻣뻘하다. 너 욕 먹어. 모속도로 쭉 가세요. 못 뛰겠어.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야? 준비됐어. 알았다. 그럼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어떻게 주셔? 하나, 둘, 셋. 왜 또 가? 뭐야? 진짜로 가는 거야 이렇게? 뭐야 진짜야?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그만해. 아 죽겠어. 진짜 잘는 아니야. 스피드를 유지해야 돼 스피드를. 이 속도를 어떻게 끝까지 가야? 이거 진짜 힘들겠네. 이거 진짜 힘들겠네. 약간 이게 여기 탄 사람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네. 소파가 계속 주는 거야.